가겟 확인, 11시방이야, 화이트 자켓. 전승환이야. 운전이 생겼어, 전승환이야. 전승환이야. 너 쟤 좋아하지? 좋아하긴 좋아. 누굴요? 넌 첫번이야, 너네. 너도 이렇게 표정발리가 안 되잖아. 야, 야. 안 부족한 시간 났네요. 많이 받으시죠? 세상에, 아름다운 사람아. 날 숨쉬게 하고, 꿈꾸게 하고, 또 아프게 하는, 오직 한 사람. 바라볼수록 더, 다가질수록, 눈물겨운 사람아, 널 사랑한다. 그 사랑 때문에 가슴 시려둔 그 사랑 때문에 또다시 하루를 견뎌낸다 널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그 말보다 더 나조차도 겁이 날 만큼 미치도록 내 가슴이 널 사랑한다 닿을 수 없고 널 머물 수 없고 더 가질 수 없는 모나본 사람 그저 눈물로만 가슴으로만 불러보는 사람만 윤회인이라는 이름은 맞는 겁니까? 윤회인이라는 이름은 맞는 겁니까? 윤회인은 그때 부르세요 제가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진짜 여긴 어쩐 일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또다시 하루를 견뎌낸다 널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그 말보다 더 나조차도 겁이 날 만큼 미치도록 내 가슴이 널 사랑한다 단 한 번도 전하지 못했던 바보같이 나 잊지마 사랑한다 한국 돌아가서 간보지 한 시간 찾아가면 다시 만날 수 있는 거 사랑한다 사랑은 성우 사랑하는 사항 내 가슴이 빛나니까 널 기다린다 영원이라는 시간보다 더 곁에서도 그리워질 만큼 아프도록 내 가슴이 널 사랑한다 아프도록 내 가슴이 빛나니까 널 기다린다